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산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E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토인코더와 VAE라고 불리는 Variational Auto Encoder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 오토인코더 간단하게 A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오토인코더의 특징을 간단히 세 가지를 말하면 첫번째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인코딩, 디코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은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네트워크는 주로 Supervised Learn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라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학습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 오토인코더는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특징으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타겟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떤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생성한 다음에 이 아웃풋이 타겟과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인코더에서는 특별히 이 타겟을 인풋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 때 이 아웃풋이 인풋처럼 되도록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웃풋을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가지 예로 인풋을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이미지 데이터는 실제로 데이터 사이즈가 즉 그 데이터의 디멘전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 큰 디멘전을 갖는 이 인풋에 대해서 훨씬 디멘전이 작은 그런 벡터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이 렛턴 벡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이 인풋 데이터를 적당히 이렇게 렛턴 벡터로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다운 샘플링으로 해서 이 디멘전을 줄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웃풋이 지금 인풋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인풋과 최대한 유사하게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네트워크의 타겟을 인풋으로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겟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타겟을 저희는 인풋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이 인풋과 최대한 유사하게 되도록 한다는 말은 그 말은 이 아웃풋은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을 저희가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인풋 이미지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셈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희는 여기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디멘전은 상당히 크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 있죠? 히든 레이어는 디멘전을 저희가 충분히 작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의 디멘전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디멘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디멘전의 사이즈가 큰 거에서 상당히 작은 것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레턴 벡터라고 불리는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풋 데이터에 있는 꽤 많은 퓨처들을 함축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디멘전이 훨씬 작은 벡터로 압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턴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풋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을 최대한으로 압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 손실이 있을 텐데 그 정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레턴 벡터를 가지고 다시 원래 인풋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이 레턴 벡터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인풋 이미지가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레턴 벡터가 인풋 이미지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시 아웃풋으로 이 인풋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타겟을 인풋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인풋 이미지하고 오차가 거의 없게 만들수록 이 레턴 벡터가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를 보면 다시 데이터의 디멘전을 보면 이 레턴 벡터보다 다시 아웃풋 이 데이터의 디멘전이 다시 커지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레턴 벡터를 만드는 것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인코드라고 하고 이 레턴 벡터를 가지고 다시 이 아웃풋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것을 여기 디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네트워크는 타겟이 있습니다. 근데 타겟에 이 인풋 데이터의 라벨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인풋 데이터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unsupervised learn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압축을 해서 레턴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레턴 벡터를 다시 복원을 해서 인풋 이미지가 되도록 이 아웃풋을 만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에서 레턴 벡터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인코드라고 불렀고 레턴 벡터에서 이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디코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특징인 인코딩, 디코딩 구조를 가졌다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바틀렉 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디멘저는 크지만 중간에 있는 이 레턴 벡터의 디멘저는 많이 작잖아요. 그래서 바틀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레턴 벡터의 디멘저는 인풋 데이터의 디멘저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의 정보들을 저희가 압축을 한 형태가 바로 이 레턴 벡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드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스페시픽 그리고 세 번째는 롯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앞부분 즉 인코더 부분만 본다면은 이것은 인풋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레턴 벡터로 부르죠. 여기 디멘전이 훨씬 작은 로어 디멘저널 벡터로 컴프레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디코더에서는 이제 그 레턴 벡터에서 다시 그 인풋 여기 타겟이 인풋이라고 했으니까 인풋을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웃풋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디멘전을 줄이고 싶을 때 정보는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디멘전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오토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만약에 200x2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픽셀의 숫자가 4만이니까 이것의 디멘전이 4만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레턴 벡터의 사이즈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의 나드의 수가 100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큰 사이즈에 그래서 디멘전이 4만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 이미지들을 저희가 디멘전이 100인 벡터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퓨처들을 잘 압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퓨처들을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습이 잘 되어서 이 레턴 벡터가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였다면 저희는 이렇게 디멘전이 큰 사이즈에 이미지 데이터를 다 두지 않고 이것을 사용해도 이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의 거의 모든 정보를 이 레턴 벡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멘전이 훨씬 작은 이 레턴 벡터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데이터의 정보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것의 디멘전을 줄이는 그런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스페시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인코더 파트가 인풋 데이터를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 있게 잘 압축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다음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다루는 그 인풋 데이터들이 그것의 퓨처들이 코릴레이션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풋 데이터 세트를 볼 때 만약에 데이터 세트에 만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만장의 사진이 전부 고양이에 대한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장의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레턴 벡터를 만들 텐데 이 레턴 벡터의 디멘전을 제가 100이라고 하면 100가지 퓨처를 가지고 이 각각 고양이 사진들의 정보를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장의 고양이 사진만 가지고 각각의 사진들을 압축하는 거하고 이번에는 고양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이런 모든 동물들 섞어놓은 그림 만장을 가지고 압축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이 좋을까요? 제가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하려면 실제로는 디멘전이 100가지고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턴 벡터 사이즈가 훨씬 더 커져야만이 제대로 압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비슷한 종류 고양이라면 고양이들만 모아놓은 사진이 있어야만이 훨씬 더 압축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의 피처들이 서로 코렐레이션이 강한 것 비슷한 종류를 모아놨을 때 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트레이닝을 할 때 만약에 고양이 그림으로만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스트를 할 때 강아지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성능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던 것과 비슷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만이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풋 피처들이 있는데 이것들 사이에 코렐레이션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성능이 훨씬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스페시픽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워터 엔코더의 세 번째 특징은 롯이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과 이 레턴 데이터의 디멘전은 훨씬 디멘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풋으로 만들어진 것은 여기 인풋에 비해서 퀄리티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간에 정보 손실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중간에 디멘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파틀렛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도 여기 인풋 이미지하고 여기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 이미지를 보면 약간 흐려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오토 엔코더가 다시 리컨스트럭트한 이 아웃풋은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보다는 약간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오토 엔코더는 이 세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는 여기 엠리스트 손글씨체잖아요. 그런 인풋 데이터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인코딩을 시켜서 저희가 레턴 벡터를 만들고 다시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여기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은 이제 뭐라고요? 타겟을 이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타겟으로 가져왔죠. 이것 사이에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거에요. 그래야만이 이 레턴 벡터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압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엔코더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저희가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웃풋이 인풋과 최대한 동일하게 되는 것이 목표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풋은 항상 Y에 헷을 쓰기로 했죠. 여기 K는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학습할 때 미니 배치 개수만큼 하잖아요. 그 미니 배치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인덱스는 데이터 한계에 여기 뒷면 전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면 여기 각각의 픽셀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아웃풋이 이렇게 있고 여기 타겟인 인풋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지금 Y HAT K가 되는 것이고 여기 타겟은 X K가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것 사이 오차를 줄인다는 말은 제가 픽셀 바이 픽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 픽셀 값의 차이 그리고 그다음 픽셀 값의 차이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픽셀들의 값을 실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로스 펑션은 제가 민스 스퀘어러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각 데이터마다 제가 이 값을 계산하는데 이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픽셀별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가 픽셀의 위치를 말하는데 픽셀별로 이 값의 민스 스퀘어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0과 1만 사용하면 바이너리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스 스퀘어러라 아니라 이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로스 펑션을 정해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는 여기 아웃 아웃 푸트 그리고 여기는 타겟 이죠. 근데 그 타겟 으로 저희가 인풋 을 사용했잖아요. 이거 두개 사이에 오차를 주인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자체는 기본적으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이잖아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스탠다드 백프로파이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웨이트들을 코드의 핵심은 이 타겟으로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Dimensionality Reduction 이것은 오토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 에서의 Dimensionality Reduction 이라는 특징을 잘 사용해서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는 기존의 인풋 데이터의 디면존을 훨씬 작게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로어디면존을 인풋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것이 첫번째 중요한 응용 이고요. 또 두번째 응용 으로는 기존의 데이터의 디면존을 훨씬 작게 해서 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두번째 큰 응용 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 디면존을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의 디면존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알고리즘에 이 인풋 데이터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학습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또는 어노말리 디텍션 여기 어노말리 디텍션 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이상탐지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데이터셋 안에서 특이한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 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이 디면졬 이 큰 인풋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디면졬 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오토 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 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이 컴프레스드 레프레젠테이션 있죠? 레턴 벡터를 바랍니다. 이것은 훨씬 작은 디면졬 를 갖고 있는 벡터 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풋 을 이렇게 로어 디면졬 레턴 벡터로 바꾸어서 이것을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 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디면졬 랄리티 리덕션 을 쓰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 이 인풋 데이터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는 여기 원래 인풋 데이터 에 인포메이션 거의 이 오토 인코더 는 기존의 데이터를 레턴 벡터로 바꾸어서 디면졬 훨씬 더 줄여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인풋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응용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인데 기존의 로우 데이터가 디면졬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릴 때 보통은 평면에 그리게 되면은 그것이 디면졬 2D가 돼야 되고 만약에 3차원 공간에 그린다면 3D가 돼야 되는데 이 이상의 디면졬 이면 실제로 플라팅을 하는데 이것을 시각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존의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 레턴 벡터의 사이즈가 디면졬 2거나 3까지 많이 줄여서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인풋 데이터들을 여기에 있는 레턴 벡터들로 바꿨는데 이 레턴 벡터들은 디면졬이 2거나 3이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저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물론 기존의 인풋 데이터는 디면졬이 훨씬 큰데 이것을 2D나 3D로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정보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희가 시각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기존의 인풋 데이터의 디면졬을 많이 줄여서 2D나 3D로 바꾸는 이런 디면졬알티 리덕션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여기 참고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디면졬알티 리덕션을 구현한 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스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얼굴들을 모아 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것의 디면졬을 5까지 줄이는 그런 인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레턴 벡터의 디면졬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스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이것을 잘 표현하려면 상당히 큰 디면졬의 벡터가 필요할 거에요. 하지만 저희는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디면졬을 5까지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5가지 퓨처로 이 사람의 얼굴을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가지 퓨처는 사람의 얼굴에 가장 중요한 퓨처들을 학습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성별이 되고 나이가 되고 머리 컬러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퓨처들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퓨처의 값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 값들이 이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대변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작은 디멘전을 갖는 이 레턴 벡터로 만약에 인코딩을 한다면 이 레턴 벡터의 각각의 퓨처들 이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퓨처들은 오토인코더를 설명할 때는 보통 퓨처라는 말보다 애트리빗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디스크립티브 애트리비트들은 얼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 5가지들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공학에서 사용하는 PCA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랜스플을 컴포넌 어너리시스 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주성분 분석 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방금 소개한 딥러닝을 사용한 오토인코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이 녹색 점들이 있는데 이 녹색 점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들은 지금 평면에 그렇기 때문에 디멘전이 2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점들은 디멘전이 2인 2D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멘전을 한 단계를 줄여서 디멘전이 1인 1D 데이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1D로 표현한다는 말은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디멘전이 1인 1D 데이터로 만들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빨간색으로 된 직선이 보이시죠? 이것 처럼 여기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녹색 점들을 이 직선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겠습니다.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말은 여기 있는 각 점들을 수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이 직선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셋들이 전부 이 안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밑에 있는 직선에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놓여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은 가까이 있는 점으로 프로젝션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이쪽 멀리 떨어져 있는 점으로 프로젝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살려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디멘전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까이 있는 두 점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상당히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까이 있는 점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여기 멀리 떨어진 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리면 이것은 여기 멀리 있는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프로젝션을 시킨 후에도 어느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까이 가고 멀리 떨어진 것은 실제 프로젝션을 시켜도 멀리 떨어지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디멘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데이터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점이죠. 그런데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가까이 있는 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점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이고 서로 관계가 많이 없는 점인데 프로젝션을 시켜놓고 봤더니 상당히 가까이 있는 점으로서 유사한 데이터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C에는 데이터들 사이에 관련성을 어느정도는 유지를 시키지만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PCA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이것을 직선으로 하지 않고 곡선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녹색 데이터들을 여기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곡선 위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곡선을 펼쳐서 직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뒷면제니 원인 직선에 다가 제가 이 녹색 점들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시한이란 말보다는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녹색 데이터를 파란색 선으로 보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으로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리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리 가는 겁니다. 그런 다고 할 때 여기 가까이 있는 두 점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가까이 두 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두 점으로 가게 되고 이걸 펼쳐도 가까이에 있는 두 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점은 현재 이 점으로 갈 거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보면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으로 가죠? 이것을 펼치게 되면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멀리 있는 점은 멀리 있는 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PCA를 할 때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됐나요? 이 점은 여기 있는 거 좀 가까이 있는 두 점으로 갔었죠? 플렉션 시키면 이 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파란색 점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점과 이 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펼치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으로 가서 여전히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점으로 된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 빨간색 직선에다가 그려 놓은 것 보다는 이 파란색 곡선에다 그려 놓은 것이 훨씬 더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한 것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Auto Encoder 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 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 직선으로 포션시켜서 그 데이터를 보는 것과 이렇게 곡선 위에 있는 점들로 표현을 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 곡선이 훨씬 더 이 데이터들의 관련성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선을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가 Linear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직선 뒷면전 1인 경우죠. 그런데 뒷면전 2인 경우는 평면이 되고 뒷면전 3인 경우는 3000 공간이 될 텐데 이것을 저희가 Hyperplane 라고 합니다. 여기서 Hyperplane 라는 말은 이 Hyper라는 말은 기존의 데이터셋의 디면전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툴이었잖아요. 그 디면전보다 더 작은 작은 플랜을 Hyperplan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사용했던 이 직선은 원디이기 때문에 Hyperplane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인 것처럼 곡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Non-Linear 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곡선이 있죠. 뒷면전 1인 경우는 곡선이 되는 거고 뒷면전 2인 경우는 곡면이 됩니다. 물론 뒷면전 3, 4 이렇게 가면 휘어져 있는 N 차원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것을 저희가 간단히 Manifold 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Manifold 라는 말은 휘어져 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PCA 는 여기 오리지널 데이터를 더 작은 디면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Hyperplane 입니다. 리니어 성질을 가지고 있는 Hyperplane 로 묘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PCA 방법이고 여기 오토인코더 방법은 오토인코더 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뉴럴 네트워크 은 기본적으로 Weighted Sum과 그 다음에 저희가 Non-Linearity 를 사용하죠. 그래서 Weighted Sum은 Linear 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Non-Linearity 를 추가했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를 더 작은 디면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Non-Linear 메인폴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오토인코더 는 PCA의 Non-Linear 버전 이 되는 거죠. 그래서 PCA를 Non-Linear 로 제널라이즈 시킨 것이 바로 오토인코더 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으로 힌튼 교수에서 제시되었고 그 결과가 2006년도에 Science에 실렸습니다. 그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부분을 보면 오토인코더가 PCA보다 얼마나 더 성능이 좋은지 바로 드러납니다. 만약에 여기 3차원 공간에 적당한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꽃봉오리가 옆으로 눕혀져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놓여져 있다고 하고 각각 색깔들은 각각의 클래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색깔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는 3D 3차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2D 2차원으로 뒤면전을 줄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PCA 방법을 쓰게 되면 2차원 평면으로 제가 프로젝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원 평면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각 점들을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CA는 이 평면이라는 제한 때문에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도 생각보다 여기 데이터들을 잘 분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토인코드에 쓰는 방법으로 공면 위에다 이 점을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공면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 공면으로 이 점들을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각 점들을 이 공면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공면을 펼쳐서 평면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들을 잘 분류를 했죠. 그래서 평면보다는 공면이 훨씬 더 데이터를 분류하기가 수월해졌잖아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2D 평면 위에 이 데이터들을 재배치를 했는데 PCA보다는 오토인코드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PCA의 경우에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은 과연 어느 색깔에 포함되는 걸까요?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분홍색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오토인코드를 사용해서 디멘저널티 리덕션 한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점은 무슨 색 클래스에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녹색이죠. 여기는 점은 제가 파란색이 있다고 바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토인코드가 PCA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PCA는 딥러닝 기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훨씬 적어도 제가 수학적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이런 하이퍼 플랜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오토인코드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법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많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수가 충분히 많고 학습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오토인코드는 PCA보다는 훨씬 더 좋은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인코더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토인코더의 여러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